안녕하세요. 조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역사의 모든 것 알려드리는 역사 전문가 경석쌤이고요. 이번 여러분들과 함께 기초 영어 어떤 또 단어가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만날 단어는요. 기초 영어로서 바로 천도입니다. 천도 옮기다 천 그리고 도읍 혹은 서울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뭔가를 옮겼어요. 그렇죠? 옮겼고요. 한자는 좀 어려워요. 그 다음에 도읍 서울이라고 했는데 수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풀리면 되겠잖아요. 수도를 옮겼다. 그러면 여러분들 수도를 옮겼구나 쉽게.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도읍을 옮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 거 하잖아요. 우리가 몇백 년 도읍이었는데 이런 말 하잖아요. 드디어 옮겼다. 라고 할 때 그걸 딱 줄여서 여러분들이 천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 천도가 어떻게 쓰이는지 보게 되면요. 첫 번째로 보면 오늘날 서울 중심의 교통은 한양 천도구에 성립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바로 이 교통이요. 보면 서울 중심이거든요. 그렇죠. 서울 중심으로 우리가 사통팔달에 어떤 이게 쫙쫙 뻗어나가고 있는데 서울 중심의 교통이 도대체 언제부터 만들어놨냐면 한양 천도구에 성립되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신문 기사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양 천도구에 성립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 볼까요. 이번에는 사막 한가운데에 천도 수준의 도시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제가 이번에도 뉴스 속에서 발견했던 문장인데요. 지금도 이렇게 천도라는 용어를 이게 역사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지금도 쓴다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예를 들어서 사우디아라비아 등에서 보면 사막 한가운데에 정말 한두 개의 건물을 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천도 수준으로 어마어마한 그래서 천도라는 말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수도를 옮기는 것 같은 도시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참여하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아하! 그럴 때 천도라는 말을 쓰는구나. 지금도 이렇게 쓰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 천도가 쓰이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고구려 장수왕은 평양으로 천도하였다라고 해서 나옵니다. 아, 평양 천도가 나오는구나. 그렇죠? 그러면 평양으로 수도를 옮겼어요. 원래는요. 국내성이 엄련이 있었습니다. 자, 수도가, 고구려의 수도가 원래 국내성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평양으로 옮겼다는 뜻이죠. 그렇죠? 어, 수도, 도읍, 서울을 옮겼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문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백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제 성왕은 사비로 천도하고 국호를 남부여로 고쳤다. 어, 정말 여러분들이 내신 준비할 때 많이 나오는 거죠. 이게 백제는요. 좀 더 여러분들이 역사 속에서는요. 원래 사비가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 그 이전에 원래 웅진이었죠. 그리고 또 웅진 이전에는 뭐였어요? 그렇죠? 바로 한성백제할 때 바로 한성이죠. 그래서 수도를 한성이에서 있다가 웅진으로 그 다음에 바로 사비로 천도했다라고 해서 이 천도라는 용어가 붙는 거죠. 그러면 사비로 천도했다. 이렇게 사비로 도읍을 서울을 옮겼다 하니까 아하, 이해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문장인데요. 우리 고려시대로 한번 가봅시다. 고려인정 때 묘청은 석영천도운동을 일으켰다라고도 있습니다. 어, 그렇죠. 그래서 아예 교과서에서의 단어명 자체가 묘청의 석영천도운동이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죠. 이때 바로 천도를 쓰는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과서에서 묘청의 난이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읽어보시면 석영으로 수도를 옮기려는 운동을 펼쳤다. 이렇게 나온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석영천도운동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럼 원래 고려의 수도가 어딘데요? 그렇죠. 개경이죠. 개경인데 개경에서 석영으로 옮기려고 했다. 그래서 우리가 묘청을 정지상등과 함께 뭐라고 불러요? 그렇죠. 바로 석영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묘청은 바로 석영으로 수도를 옮기려는 운동을 일으켰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어, 역사적으로 쓰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요. 천도가 여름이 쪽에서는 천도천도하게 되면 조금 약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같은 뜻의 다른 단어를 가져왔습니다. 그럼 이전이라고 한번 갖고 왔는데요. 사실 이전이란 단어 자체는요. 좀 넓게 쓰여요. 그래서 장소나 주소 등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이전이란 단어를 조금 더 큰 의미로 옮겼다라는 뜻이 맞는데 천도는 앞서보다시피 수도를 옮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장을 보게 되면 조선은 건국 후 수도를 한양으로 이전하였다. 이렇게 붙죠. 그렇죠? 한양으로 수도를 이전하였다. 그러면 이렇게 한양으로 수도를 이전하였다. 이렇게 수도 이전. 그렇죠? 길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천도라고 쓰는 게 낫죠. 물론 여러분들 수도를 옮겼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도 이전할 때 이전이란 단어를 유의어로 기억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해되시죠? 우리가 이번 시간에 천도라는 단어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X 퀴즈인데요. 고려 인종 때 묘청은 석영천도운동을 진압하였다. 어? 묘청의 석영천도운동?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뭐가 약간 덜컥하고 걸렸어요. 그렇죠? 바로 진압하였다. 진압한 건 누구예요? 개경파였던 김부식이다. 그렇죠? 김부식 개경파예요. 그래서 오히려 묘청이 진압당했죠. 따라서 이 문장은 X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묘청은 석영으로 수도를 옮기려는 운동을 김부식에 의해서 진압당한 거죠.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기초용어 바로 천도라는 단어에 대해서 알아왔는데요. 수도를 옮겼다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천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쓰이는 단어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